1학년 16반 친구들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파보다 머릿속도 많고요. 우리 영화보다 기도할 시크지요.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러워요. 하루는 엄마가 싸줬던 도시락. 그 안에 물고기와 물이 떡이 있어도. 하루도 모아도 시간에 내게로 다가와. 예수님께 부도 드리자. 진하고 푸른 눈동자의 모든 것.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볼인 것.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기. 온 성령이 먹고 남았어요. 어머나. 우리 아파들에게 정말 좋아요. 누비두만 누비두만. 흔들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. 누비두만 누비두만. 흔들한 나보다 훨씬 날씬하고요. 누비두만 누나보다 능도 훨씬 끊지요.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.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 뚝뚝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냈죠.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을 많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.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될래요. 와!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. 누비두만 누비두만. 지금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. 누비두만 누비두만. 내 눈두부보다 나를 잘 알고요. 내 눈두부보다 나를 사랑하세요.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. 예!